한글자막 by 한효정 졸업생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위 수요식에 참석하여 주신 내 외빈과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위 수요식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외빈을 우리 대학교 한경근 항공부총장께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012학년도 후기 학위 수요식을 맞이하여 졸업생 여러분에게 축하와 격려를 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외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산시청 추한철 부시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 한상규 교육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한서대 총동창회 이희집 회장님 함께해주셨습니다 해미면 김성호 면장님 함께해주셨습니다 농협중앙회 이명기 부지부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국민은행 윤충근 지점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우리은행 이재길 지점장님 함께해주셨습니다 참석해주신 외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국민의뢰가 있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제창 읽겠습니다 함께 hippie yoking 시절이 감사드립니다 예능을 감사드립니다 예능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길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능을 감사드립니다 예능을 감사드립니다 한글자막에서 공사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우리 대학교 김승재 교무처장의 학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한사대학교 201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 참여해주신 졸업생과 학부모님, 지도교수님 그리고 내외기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총 339명의 졸업생들이 정해진 각각의 학위과정에서 혁신적인 창의성과 강한 신념으로 영광스러운 학위를 취득하여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마주할 새로운 모험여정에 행운이 가득차기를 기원하고 다시 한번 졸업생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대학교 함기선 총장님께서 졸업식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으시게 된 졸업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계적인 석학자이신 한 분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그 영광을 차지하시는 호레이스 엘리어트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난 대학생활을 되돌아보면 비록 대학이 나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도 참으로 변화무쌍한 상황 속에서 때로는 변화의 파고를 극복하며거나 순응하거나 하기 위하여 많은 번뇌의 시간들을 보내 왔음을 회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세대학교는 교육부로부터 국내 4년제 대학 중에 유일하게 특성화 대학으로 인정받은 대학으로서 항공 분야와 예술 디자인 분야 및 해양 스포츠 분야에서 그 우수성이 국내외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현재 만족하지 않고 세계적인 수준의 확실한 대학으로 자리매김 위하여 혼신을 노력을 해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졸업생들이기까지 그간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시면서 뒷받침해 주신 가족 친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교는 앞으로도 자녀들의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후원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자녀의 모교인 한세대학교에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가정의 편안과 건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한철 서산시 부시장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영예로운 학위수여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이 있기까지 뒷바라지해 주신 부모님과 가족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기선 총장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의 열정과 많은 한서인들의 노력으로 한서대학교는 명실상반 명문사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을 포함해서 여러 계열에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탄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대학기관 평가인증과 특수전문인력특화대학 동시선정이라는 금자탑을 쌓으면서 한서대학교는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서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힘차게 비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서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새롭게 펼쳐질 더 큰 세상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개교 21주년을 맞은 한서대학교의 패기와 열정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뜻깊은 학위수여식을 거듭 축하드리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박사학을 수여하겠습니다 영예로운 명예박사학을 받으실 분은 미국 카이로프렉틱의사 국가고시위원회 홀에이스 엘리엇 수석 부위원장님이십니다 먼저 우리 대학교 홍태기 대학원장의 추천사가 있겠습니다 한서대학교 대학원위원회는 미국 카이로프렉틱의사 국가고시위원회 수석 부위원장님께 부위원장님께 명예교육학 박사학위를 드리는 추천사를 올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특히 카이로프렉틱의 교육과 발전에 대한 강한 열정과 사회에 대한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2000년 텍사스 카이로프렉틱 칼리지로부터 명예박사학위를 받으셨으며 2001년에는 우수 카이로프렉틱 서비스에 대한 공로로 조지 알비슨상을 수상하셨고 미국 및 여러 나라의 카이로프렉틱 교육과 발전에 크게 공헌함으로써 2005년 아메리칸 카이리지 오브 카이로프렉토스 2006년 인터내셔널 카이리지 오브 카이로프렉토스로부터 명예연구원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2010년 5월 선생이 카이로프렉틱에 대한 업적과 헌신을 기르기 위해 카이로프렉틱 국가고시위원회 회의장 건물 명칭을 그의 이름을 따 명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경륜과 탁월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카이로프렉틱 분야의 발전과 인재 양성에 노력하셨고 우리 한서 대학교와의 상호교류 및 발전에도 중요한 가교 역할을 담당해 오셨습니다 이에 호러스 C. 엘리오 선생은 명예교육 박사학위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한서 대학교 대학원 위원회는 소정의 심의를 거쳐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2013년 8월 23일 한서 대학교 대학원장 이학박사 홍태기 이어서 우리 대학교 함기선 총장님께서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하겠습니다 명바 제34호 학위기 호레이스 엘리옷 위 부는 미국 카이로프렉틱 의사 국가고시위원회 수석부 위원장으로서 카이로프렉틱 시험의 표준화를 통하여 미국과 세계 카이로프렉틱 학문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고 우리 대학교가 아시아 최초로 카이로프렉틱 시험기관으로 선정되고 특성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헌신하고 노력하셨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과 미국 양국 간의 우호중진과 학문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기에 그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교육학 박사학 수여를 추천합니다 2013년 8월 23일 한사대학교 대학원장 이학박사 홍태기 위 추천에 의하여 명예교육학 박사 학위를 수여합니다 2013년 8월 23일 한사대학교 총장 이학박사 함기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호레이스 엘리어트 박사님의 답사가 있겠습니다 president professor hon distinguished colleagues and guests new friends ladies and gentlemen i bring each of you greetings and best wishes from the entire board of directors and staff of the national board of chiropractic examiners now under the leadership of president norman hoots thank you very much for conferring this honor on me this is a beautiful and memorable occasion for us that i share with my wife sue and i wish to take a moment to introduce her as she has seen and to say a special thank you to her for her love support and encouragement throughout my career together sue and i thank you for your warm hospitality and your presence here today this year as our organization celebrates its 50th anniversary we are still devoted to attaining the highest standards of the chiropractic profession as we have grown we have seen the wisdom of expanding our mission and operations globally along the way we have indeed been fortunate to meet and collaborate with the leaders of institutions such as hancio who are truly pioneers in seeking the highest credentials for their doctors for their graduates as well i trus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our organizations will continue long into the future and long past my term as executive vice president because it is the type of partnership that will ensure the future of our beloved profession a very important aspect i wish to commend hancio university co-founder and president professor on his vision for a chiropractic program at this university and for his commitment to initiate the hancio program under the direction of professor dr hanzuk jung and with always a focus and a mission and a vision with appropriate recognized accreditation all of the accreditation standards and for his insistence on administering the full complement of the national board of chiropractic exams in english on your beautiful campus it's a very telling point about the commitment and the level of excellence that dr hum and your university exhibits i am grateful for this recognition and i am pleased to accept this honor with pride as it is as it will be a continual reminder of the mutual respect and the support our organizations both of our organizations have the chiropractic profession and as members of this graduating class take their place as healthcare professionals and other professionals those who are receiving phds today those who are receiving ms degrees today and those who are receiving bachelor's degrees today in addition to the chiropractic professional i encourage each of you as a future generation in this case doctors of chiropractic and other doctoral students to follow in the footsteps of dr hum and dr jung to always insist on the best for your patients for your customers for our society and in our final view at the national board of chiropractic examiners for the chiropractic profession thank you very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s 2013년 8월 23일 대학원장 이학박사 홍태기 위인정에 의하여 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함 2013년 8월 23일 한사대학교 총장 이학박사 함기선 아동청소년학과 문성원 앞으로 박채 1670호 문성은 이하 내용을 생략합니다 아동청소년 복지학과 송현호 박수 학위기 박채 1671호 송현호 이하 내용을 생략합니다 안정미 앞으로 학위기 박채 1672호 안정미 이하 내용을 생략합니다 행정학과 박상무 앞으로 학위기 박채 1669호 박상무 이하 내용을 생략합니다 환경공학과 홍성길 앞으로 학위기 박채 1673호 홍성길 이하 내용을 생략합니다 오늘 박사학위를 받으신 6분을 대표하여 박상무 박사가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자리가 있기까지 여러가지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주변에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한사대학교 함기선 총장님과 교수님 그리고 교직원 모두 그리고 한서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졸업생 여러분들이 학부모님이나 가족 친지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즐거이 기쁘게 졸업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졸업생 모두는 한서의 창학이념인 창의 신념 공헌에 그 모토를 가지고 새로운 도전과 출발과 성공을 위해서 힘차게 뛰겠습니다 모두가 지켜봐주시고 힘껏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석사학위를 수여하겠습니다 일반 대학원 행정학과 이빙 앞으로 학위기 석재 1675호 이빙 위 사람 우리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 심사에 합격하여 행정학 석사에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2013년 8월 23일 대학원장 의학박사 홍태기 위 인정에 의하여 행정학 석사학위를 수여함 2013년 8월 23일 한사대학교 총장 의학박사 함기선 국제통상학과 강의 글로벌 국제관계학과 강한 왕계영 글로벌 국제관계학과 왕계영 낭독은 생략하겠습니다 글로벌 국제관계학과 장한정 다음은 학사학위 시여가 있겠습니다 졸업증서 제19565호 최승일 위 사람은 혼대학교 소정의 정과정을 이수하고 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13년 8월 23일 한사대학교 총장 의학박사 함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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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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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